무중력 상태에서 물고기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성장할까요? 우주에서 과학실험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태궁 우주정거장의 선저우 18호에 탑승 중인 우주비행사입니다. 이들은 우주선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선저우 18호의 임무를 받고 우주비행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물고기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폐쇄 생태계에서 어류와 미생물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앞으로 반년 동안 실험은 지속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공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